글로벌 애터미 글로벌 인사이트의 슈퍼맨 김성호 원더우먼 김민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꽃피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영 MC는 올 봄에 특별한 계획 없으신가요? 네 저도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 봄부터는 더 많은 나라로 확산시켜 볼 계획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애터미 또한 밝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애터미 리프터 우리에게 글로벌 봄 소식을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사이트의 리프터 우예아입니다. 먼저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애터미에도 매출과 회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봄맞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매월 석세스 아카데미는 전국 5개 지역에서 다원 중계로 약 1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KBNH 원데이 세미나는 석세스 주간을 제외한 매주 목요일 약 3천 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지방 원데이와 부업가 세미나가 활기를 띄고 있는데요. 정말 따뜻해지는 날씨처럼 회원들의 열점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을 위해 제임스 본드 특파원이 현지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불러오겠습니다. 제임스 본드 특파원! Thank you. The spring weather in the United States had been up and down in the past. But this year, we are enjoying very warm and mild weather. Like the warming weather, the demand for atomy products in America has been really, really heating up. And that has led to continuous growth in sales and member registrations. The company runs Success Academy tours that go through 5 or 6 different cities quarterly. During every tour, thousands of people come to learn about atomy. Also, there are one-day seminars in 4 different languages. This is English, 한국어, Espanol, and Jongwon. Global 하죠잉. From USA, Global Academy Insights, Bond. 제임스 본드 특파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해외 소식은 일본입니다. 일본 역시 현지에서 직접 모찌모찌 특파원을 통해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모찌모찌 특파원! And asiatusing on profits was yet to be in the international industry. And which for 3月10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캐나다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은 캐나다는 여건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이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애터비만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는 해모임이 출시되면서 오랜 기다림만큼 뜨거운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세미나 횟수와 참가 인원이 대폭 증가했고요. 정기적으로 4가지 언어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만으로 이동해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리 특파원 여러분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회원입니다. 한국의 회원인의 회원인은 대한민국의 회원인의 회원인의 회원인입니다. 3월 18일부터 19일, 1박 2일 동안 진행된 대만 석세스 아카데미 현장입니다. 이때 총 2천 명이라는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해외에서도 이처럼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 세미나장을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애터미의 글로벌 비전을 봤다는 의미겠죠. 마스터즈 승급식, 퍼포먼스, 인생 시나리오, 이성현 박사님의 명품 강의, 등 정말 다양한 컨텐츠로 대만 회원들에게 글로벌 애터미 비전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싱가포르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봄하늘은 마치 해모임을 만기듯 맑고 따뜻합니다. 1년이란 기다림을 끝으로 지난달부터 싱가포르에서도 해모임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지난달 대비 매출이 대폭 성장했습니다. 해모임 출시일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폭을 보여줘 해모임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애터미 싱가포르 오픈 1주년 석세스 아카데미가 진행되었고 그 외에도 중국어와 영어로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되며 싱가포르에서도 애터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약 2,600명이란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오픈한 애터미 캄보디아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되며 캄보디아에 애터미라는 희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 우예하였습니다. 네, 전 세계에 애터미의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더욱더 활발한 활동으로 건강과 피비를 챙기시기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날씨가 좋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따뜻한 봄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 방문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100명 이상의 회원님들이 방문하셨는데요. 잠시 자료화면 보실까요? 네, 지난 3월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서 약 100명의 회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가셨다고 하는데요. 소감을 직접 들어볼까요? 네, 이처럼 미국에서의 기회가 미국 회원님들이 이 먼 한국까지 오셔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다고 하니 제가 더 뿌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캐나다에서도 약 150명이 방문 중이신데요. 다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에톤비를 통해 성공한 분들이 프로모션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달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승급 프로모션을 다녀왔다고 하네요.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었는지 자료화면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드디어 일본에서도 승급 프로모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단항으로 총 30명이 즐거운 여행과 휴양을 즐기러 다녀왔는데요. 와,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이네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이처럼 지난달에도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소식들을 또 이렇게 접하게 되니 더 이해도 잘 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글로벌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에텀이 인사이트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